아,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빨리 가자. 아, 잠깐만. 저거 좀 치워놓자. 다른 차도 사고 나겠어. 먹으면서 먹을까? 됐어. 불러야 될 것 같은데. 아, 됐다니까! 아까 분위기에 와인을 두 잔이나 마줬어. 괜히 큰일 만들 필요 없잖아. 펌퍼만 조금 막은 것 같은데. 응. 우리 잘 살려나 보다. 아까 차가 도는데, 이게 진짜 끝이구나 했거든? 근데 우리 너무 멀쩡하잖아. 괜찮아? 괜찮아. 우리 오래오래 잘 살려나 보다. 그치? 괜찮아. 괜찮아. 탈작자 McDermott. 안녕하세요. 찾았어? 거기 어디야? 오빠, 여기 범퍼도 많이 나갔는데? 와이퍼도 고장났고. 수리 맡기자. 수리비가 더 들겠다. 탈만큼 탔어. 이참에 폐차하고. 왜? 고치면 한참도 탈 수 있는데. 두고 가. 내가 고칠게. 됐다니까. 내가 알아서 할게. 들어와. 응? 운전 조심해. 아빠. 응? 나 청혼 받았어. 아까 말했잖아? 아 맞다. 그래도 또 말하고 싶어서. 야, 너 얼굴이 왜 이래? 다졌어? 아, 그냥 좀 부딪혔어. 아, 그냥 부딪히긴 이마가 대빵 부흘렀구만. 가만있어봐. 어림뿐 되잖아. 나 괜찮다니까. 얼른 주무세요. 너무 problém Dir. 어머, 나도. 지혜야, 지혜야, 너 왜 이래, 지혜야, 지혜야, 우리 지금 왜 이러냐? 뺑소니인 것 같습니다.